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매다만세입니다. 오늘은 2024 나노코리아 박람회에 왔는데요. 바로 코이타에서 주관하는 SOS 1379 나노코리아 현장기술 상담회 부스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어려운 부분, 각 기업마다 각각 다르게 나는 기계가 문제가 있어, 혹은 아예 설계 자체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전화를 주시면은 아 그럼 뭐 여긴 설계가 문제니까 이 설계 전문가인 누구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데 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만난 분들이랑 전화로 기술회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전문가 현장 방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직접 오셔가지고 기업 내부를 보시면서 좀 아 이게 문제네, 뭐 이런 게 조금 아쉽네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같이 뭐 라포가 생기고 하신 분들은 저희 여기 뒤에 있는 기업 연구 역량 컨설팅이라는 연구 과제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면서 후속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상담으로 그냥 실마리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풀어 막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야 진짜 그게 해결이니까. 오늘 엄청 많이 드셨습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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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성전자 송재형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나노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하고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나노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 나노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 나노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 나노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 나노기술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